이제 뭘 보지 않았다면 나는 지진이 형아 대하우시대를 바라줄 거야.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. 그냥 니네를 봤어. 미래를 딱 찍는 거야. 진짜 뭐야. 미래를 본다고. 기차가 역에 정차할 때마다 플랫폼에 내립니다. 한 명의 탈락자가 생기면 그 사람만 역에 버려두고 다시 기차에 탑니다. 탈락시켜. 감사합니다. 제일 먼저 탈락한다니까요. 아니 근데 이거는 운이랑 상관없이 여러분의 실력을 보는 거니까. 그렇게 해서 두 청년까지 살아남은 도서. 거스모스에. 그렇게 해서 두 청년까지 살아남은 도서. 거스모스에. 귀여운 눈을. 저는 행복이야. 야 정말 이 노래는 예술이야. 예술이죠 예술이야. 아니 너무 예술이야. 예술이야. 그렇게 해서 종착년까지 살아남은 도사들에게만 미래 딱지라는 걸 드립니다. 딱지? 미래 딱지요. 왜 딱지 얘기하시는 거예요? 바닥에 때리는 딱지? 자 그 미래 딱지가 있어야만 여러분이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미래를 보는 능력을 이용해서 가장 끝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도사가 오늘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. 아아. 아아. 이거 대부분 보통 아닌 분들 오셨는데 특히 이 저 지진이 형님. 아 형님 너무 저 승부욕 장난 아니거든요. 승부욕이 형님. 많이 죽었습니다. 많이 죽었습니다. 정말이에요? 네. 어디 컨디션 안 좋으시다고. 아 지금 많이 자다가 거 같아. 네 맞습니다. 지금 할 수 있을 거 같아. 지금까지 소개해 주세요. 중간에 탈락한 분은 준비된 차이랑 하고 최종 장소로 찾아오시면 되는데. 두번주에도 일찍 탈락해야겠네요. 참고로 중간에 정찰의 역은 총 여섯 군데입니다. 다음 역 제일 먼저 떨어진 역이 어디예요? 참례 역 입니다. 광수야. 하나 우리 다 찾아다. 매니저 참례 역에 있으라고. 미니에게도 해 주는 거야. 아니 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까? 정확하게 이 차가 12시 7분에 도착합니다. 창희는 솔직히 패턴 때도 봤지만 성부욕이 있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겠지? 뭘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, 창희는 다. 그냥 천희! 천희하고 둘이 되겠네. 아, 진짜? 돈을 많이 하면 겨누옵시다. 나 인상이 왜 그래? 야, 광수야. 박수 좀 해. 저 부탁드립니다. 오늘 우리 상승사. 창희는 그런 스타일이 좀 의욕은 넘치면 한 발 넣는 스타일. 그래, 그래. 광수가 좀 호시 타면 창희 많이 보는데. 아, 진짜 맨 처음에 떨어지면 진짜 쓸쓸하거든요. 진짜 쓸쓸해. 광수야, 어느 정도든 네가 얘기를 직접 좀 해. 더 잘하잖아요. 창희가 먼저 떨어져서 누군가 웃을 것 같아. 아, 창희. 왔다, 왔다. 왜 이러고 저러고 뭐라 하지? 야, 진짜 오래가서. 야, 진짜 오래가서. 우리 계란이랑 뭐 이런 거 안 먹어야 erst? 맨날 지금 yell. 너무 걱정할까? 잠시만요. BCgrade장... 자 뭐 인사들 다 하셨죠? 아 왜 자꾸 그런 걸 강조하세요? 왜 인사했냐고 막 물어보시나? 왜냐면 좀 이따가 못 뺄 수도 있으니까 아 상위도 그렇고 지금 지진이 형도 그렇고 지성이도 그렇고 워낙 이게 오늘 초반부터 막 떨어지는 거라 너무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좀 초반에 친해져야지 자 첫 번째 탈락자를 정할 역은 삼례 역입니다 삼례 아유 강수가 진짜 안 떨어져요 4분 남았고요 앞으로 삼례 역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게임할 순서를 정합니다 먼저 순서 정하기 게임은 기차 여행의 대표 간식 호두과자 뽑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한 번씩 뽑으면 번호가 있어요 뽑은 다음에 동시에 드시면 됩니다 자 드시지 마세요 지성씨부터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혼자 안 떨어져 보셨는데 혼자 떨어지면 정말 배로워요 한 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6번 9번? 9번이에요 9번 9번? 10번이면 안 떨어지겠다 진이 형 아 이거 뒷버름 뽑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은 2번은 저만에 뽑았어요 저 먹어도 돼요? 하나 둘 셋 7번 7번 좋다 7번 1, 2, 3 2번 1, 2, 3 4번 죽을사 죽을사 아 죽을사 같거든요 하나 둘 셋 4, 5, 6 1, 2, 3 2, 1, 3, 5, tee